그럼 우리 다음 미션 해보자 그럴까요? MC 미션 말하는 거를 이제 무조건 따라야 돼요 자니 형 손을 잡으면서 형 저한테 서운했던 거 있어요? 두 손 두 손 두 손 형 저한테 서운했던 거 있어요? 내가 서운했던 거 있을까 없을까? Maybe yes 뭐? 아 진짜 서로에게 칭찬 세 가지, 서운했던 점 세 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은 너무 키가 커요 형은 너무 키가 커요 그게 서운한 점이야? 그건 알고 있어 그건 알고 있어 형 진짜 잔여한 칭찬을 좀 말해줘 칭찬 형은 어깨도 넓고 응 모든 면에서 다 멋있어요 그리고 언어도 너무 잘해요 물론 나한테 영혼 안 되지만 물론 나한테 영혼 안 되지만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자 이제 서운했던 점 형한테 서운했던 점 지금 계속 서운했던 거 아니었어요?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형한테 서운했던 점은 일단 일단 너무 키가 커요 너무 키가 커요 언어를 잘해요 그리고 언어를 잘해요 혹시 제 전화번호 있어요? 형 제 전화번호 있어요? 형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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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슬픈 척 하면서 내가 형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다니 흥치뿡 우리 번호 교훈이라도 할까? 뭐라고? 씨 뒷땅 너 계속 누구랑 얘기해 너 계속 누구랑 얘기해 저 제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미안해요 저 사실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미안해요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내가 칭찬을 해볼게 이제 내가 칭찬을 해줄게 그냥 너라서 좋아 응? 그냥 너라서 좋아 일단 엄청 크게 하풍 하풍 나는 그냥 너라서 좋아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 너 내 진심 무시하니? 내 진심 무시하니? 내 진심 무시하니? 아니 얘는 너무 졸려가지고 아니 쟤 너무 졸려가지고 그런 너의 모습 더 좋아 그런 너의 모습 더 좋아 너무 좋아 마지막 칭찬은 형이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너에게 너무 빠졌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모든 게 정말 진심 같아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고마워요 이제 서운한 점 얘기해주세요 고마워요 이제 서운한 점 얘기해주세요 넌 내 번호 있니? 있어요? 카카오톡 있어요 그거만 있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러면 연결이 돼 있잖아 너와 나의 연결 고맨 나의 연결 고맨 너와 나의 연결 자유로운 토크 할게요 저 안 피곤해요 근데 어? 저 안 피곤해요 별로? 괜찮죠 너는? 저 안 피곤해요 너 많이 피곤해 보는데? 언더 다크 언더 더 시 언더 더 시 언더 더 시 언더 더 시 시 시 시 시 시 단단한 분위기로 하면 안 될까요? type 너 사실 내 별명 뭔지 알아? 사실 내 별명이 뭔지 알아? 같이 So sweet program talk sweet Lake 써전의 improv 써전의 아이OL 써 vern gu 민규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비댕 나 쟈니. 쟈니 형만큼 스윗하다고요. 나 쟈니. 그게 네 별명이야? 아니. 맞아요. 형만큼 스윗하다고요. 저랑 형이랑 같이 활동하잖아요. 사실 저희 같이 활동하잖아요. 평소에도 형이랑 진짜 같이 활동하고 싶었거든요. 평소에도 형이랑 진짜 같이 활동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별로? 근데 솔직히 나는 별로? 아 맞다. 는 뻥이야. 뻥이야. 막혔구나. 아잉 아잉. 아잉 아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우리 너무 지금까지 웃었으니까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까요?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까요? 지금까지 난 진솔한 대화를 했는데. 형이 저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제 이니셜을 새긴 귀걸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이니셜을 새긴 귀걸이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저의 이니셜을 새긴 할 수 있어. 네가 사주면. 하하. 허 감동이야. 감동이야? 하하하하. 아니 너무 웃겨. 개그룹 하니. 아니 장난 아니라 형이랑 활동하는 걸 정말 기대돼요. 나도. 형 갑자기 엄청 낯가리는 척. 엄청 어색한 척. 어? 왜 왜요? 이렇게. 어? 어? 재미나? 재미나? 어?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갑자기 왜 그래? 연기 좀 그만해. 진짜 진짜 같은 걸로 약간. 너 지금 지성이 성대면서 하고 있지? 하하하하. 너무 떨리네. 하하하하. 정답 지성. 정답. 정답.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미션 해볼게요. 너를 알고 싶어. 너를 알고 싶어. 해당 질문에 대답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본다. 저부터 뽑을까요? 한 장은 궁금한 걸 직접 쓰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보라색 카드에 적어보자. 서로 보여주지 말고. 안 보여줄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아. 어떡해. 그냥 개그하러 나오는 사람들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덮어두고 하나씩 먼저 뽑을게요. 그러면 일단 나부터 뽑을게. 100억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자요? 어. 그럼 누구? 누구 또 있나? 하하하하. 100억을 받는다면. 응. 지성이한테 50억? 지성이한테 50억? 하하하하. 잔이영한테 30억? 잔이영한테 30억. 재현이 형한테 20억. 하하하하. 저 20억. 하하하하. 알았어. 계좌번호 줄게. 하하하하. 알았어. 계좌번호 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도 뽑아, 이제. 하하하하. 형이 잠깐만요. 하하하하. 형이 만약에 100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100억. 나 100억. 어떻게 하세요? 비웃었어? 아니야. 형.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앞으로 6개월 간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일단 너랑 자주 보기 너랑 자주 보는 거? 너랑 자주 보는 거? 나 자주 보는 거? 나 자주 보는 거? 진짜 얘기하면 돼요? 6개월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활동 너와 함께 같이 자랑하는 거 진짜요? 고마워요 타인에게 어떤 첫인상을 남기고 싶나요? 이거 궁금하고 타인에게 예전부터 말했지만 그런 인상이잖아요 그런 약간 웃는 게 예쁜 아이 뭐? 까지만 딱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게 예쁜 아이라고 들어서 웃는 게? 웃는 게 예쁘지 형은 어때요? 그냥 착하다 다정하다 딱 이 정도? 형 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고마워 친한 친구가 내가 이미 가진 물건을 선물로 준다면 나의 반응은? 나 있어 근데 고마워 잘 쓸게 오 상처겠다 약간 그런 건데 저도 그럴 거 같은데 응 나 있는데? 일단 고마워 오케이 아니 이게 우리 둘이 되게 잘 맞네요 아 저희 되게 잘 맞네요 어 그럼 이제 이게 래시가 이게 포인트야 위에 게 네 거지 그런 거 같아요 형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일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뮤지컬 갑자기 뮤지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일어나면서 갑자기 뮤지컬 연기 연기 뮤지컬 연기 나 이거밖에 가사 몰라 끝 끝 완벽하네요 장난이고 진짜 얘기하면 돼요 제일 생각하는 거 콘서트? 첫날? 콘서트 첫날 저도 솔직히 그거 인정하는데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 저희 콘서트는 어땠어요? 좋았어 좋았어 너네 그 떨어지는 모습 뭔 줄 알지 그 물 속에 아 와이어 어 첫 씬 되게 멋있었어 고마워요 우리 그때 초록색으로 맞출 거 같죠? 맞아요 봤어 나랑 활동하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날 거 같아 재민이 형이랑 그게 없는데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아 있다 아 있다 아 있다 뭔데? 잔이 형이 잔이 형이 맞습니다 자질로 벌렀는데 너무 너무 잘생기면 어떡하지 망했다 너무 잘생기면 어떡하지 아 망했어 어떡해 그럴까 봐 나도 걱정이야 그건 나도 걱정이야 다행이다 너무 어색해졌어 분위기가 나이스 마지막 미션 할까? 그럴까요? 어 내가 좋아 내가 좋아 탕수육 게임 알죠 탕수육 이거 하는 거 이거 뭐야? 재민이 형이 탕하면 잔이 형이 수하고 형이 또 육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알죠? 몰라 그 탕수육 탕수육 게임 알아요? 369? 해볼까? 애교를 하면서 해볼까요? 에이요 하면서? 애교를 하면서 아 귀엽게? 그래 나부터 할까? 좋아 해 해 이렇게 조 아 해 조 너 참 귀여운 아이구나 너 참 귀여운 아이구나 맞아요 그럼 이번엔 고음 대결 점점 음 높아지는 버전으로 해볼까? 점점 고음 대결을 해볼까? 내가 고음의 신이거든 내가 고음의 신이거든 보여줘 하나 초 아 아 어 어 어? 잠깐만 네가 못 보겠어 이번 판은 내가 졌다 둘이 편하게 대화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쪽 옆에 이 선서가 보이네요 어색하지만 괜찮아요 살아난 우리는 그 선서 필요 없고 그냥 옆에 내동댕이 쳐도 돼요 어색하지만 괜찮아 살아나기 때문에 선서요 예스 궁금했던 점 평소에 궁금했던 점 물어봐주세요 궁금했던 점? 너 계속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아 맞다 미안 우리 이제 갈게 이제 갈게요 그냥 말하고 있어 계속 이게 더 어색한 거 같아 맞아요 편하게 되어야 돼 요즘 취미 뭐야? 저 요즘 사진 찍기 요즘 뭐 찍어? 요즘은 풍경도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하늘 뭐 아니면 뭐 하늘 뭐 아침에 뭐 해 떠 있는 거 해 뜨는 거는 찍는 거 아니지? 해 뜨는 건 못 찍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나 해 뜰 때 자잖아 해 뜰 때 무조건 꿈나라야 했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 형 우리 처음 하는 날 기억해요? 당연히 기억 못 하지 저도 당연히 기억 못 하죠 우리 그래도 꽤 정말 오래 알았어 맞아요 저희 그때부터 알았잖아요 그 지하의 지하 그 검은색 무대에 있을 때부터 오래 알았어 그렇죠 우리가 오래 알았어 진짜 몰랐는데 옛날 사진을 어떻게 해서 봤는데 진짜 많이 걷더라 저희 이쪽 다 빠졌어요 어 옛날에 이따만 했잖아요 가자 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일어나와 주세요 일어서 주시고요 어서 주시고요 어서 주실 학원 아니 이제 일어나도 돼 아우 감사합니다 네 짧게 그러면 두 분 소감 어땠는지 일단 일단 내 소감 제가 오늘으로 통해 네 조금 남아 있었던 그 어색함 자체도 사라진 느낌이 나가지고 완벽하게 편해진 느낌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군요 재민 씨 재민 씨? 컨셉이잖아요 서로의 이 릴레이션십이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릴레이션십 정말 저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료증을 주도록 할게요 네 와 와 와우 5,6,7,8 나이스 나이스 거꾸로 찍었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색한 사이가 또 발견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직 저희가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어깨동을 하면서 이 문을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 뭐 그거야 쉽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친구야! 가자! 내가 제일 어색했어. 너무 어색했어.